아버지께서 강건적인 사랑으로 구성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예수 안에서 세임과 능력을 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임지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소리와 모든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육의 질병들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들 고쳐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찬송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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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부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보셔주소서 주님의 삶에 쓰니 나를 보셔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잇든 손을 펴서 나의 몸을 너무 반쳐 꼭 보셔주소서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지금 너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영원토록 나의 영원토록 주 찬송하사 나의 영원토록 나의 영원토록 주 찬송하사 주의 약속대로 주의 약속대로 주 찬송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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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힘이오 주 나의 힘이오 주 나의 힘이오 주 나의 힘이오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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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제사한 성도들 말씀 제사한 성도들 신호상 봉한 고이 예수님의 심부로 사무신 주의 사랑 에덴 동창 모든 양원 우리 마음을 너는 맞으라 너희의 신랑 사랑의 말씀 신호상도 우리 교회 말씀 제단에 하나님은 영원하 거룩한 거룩한 재단에 거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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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에 공항 세단에 공항 생말씀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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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거룩한 신호상 성도들 신호상 거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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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에 공항 생말씀 예수님의 예수님의 목소리만 신호상 기원합니다. 에덴 동창 모든 나무 너를 맞으라 에덴 동창 모든 나무 너를 맞으라 너희의 신랑 사랑의 말씀 신호상 우리 교회 말씀 제단에 하나님을 향한다 거룩한 재단에 공항 생말씀 예수님의 성도들 영원 돌리니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호흡본의 날을 맞아서 목욕부은 오겸부 기도합니다. I pray that we can all gather our hearts together to intercede for our nation May all the idols be cast out that we can only exalt our Lord Jesus Christ. Also let us pray for our church. We have many regional seminaries that are taking place by God's grace. May the word and miracle of our Father God be echoed throughout our nation through these regional seminars that are left. Also lastly, let us bring up our personal prayer request. Let's sing this next prayer song that from the Hallamount and all the way up to Mountbatu may the entire Korean peninsula be gathered to receive the coming of our Lord. Let's sing this prayer song 성령의 아픔과 눈물 싣는 주님의 도열이 당신 하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받은 하나님 영광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길 내게 하며 주님의 성리를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하늘의 생리 부어주소서 열받은 진화인 주에서 성령의 새 바람 성령의 새 바람 성령의 새 바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늘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스로서 주의 영생들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늘 그 영국 나라가 내게 하소서 열밤에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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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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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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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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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자유 국경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아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막아왔습니다. 이사야 31.1절 말씀하세요. 이사야 31.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아는 애굽의 군사력을 은근히 의지하여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애굽에게 내팽개침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물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because he had alliance with Egypt, ended up being conquered by Babylon. 전쟁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저 북한 공상당보다 못하거나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인민국의 자중국방력이 월등해서 북한 보다 강하다면 강한 국방력은 남망을 쳐들어오려고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나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정권을 위기해야 되거든요. 전쟁이 일으켰다가 자기 정권을 무너질 때인데 소통이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누가 보금 14장 3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는데 내 공사가 일만인데 저쪽 공사가 희망이라면 저쪽 공사가 희망이라면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 우리 군사가 일만이고 저쪽이 이만인데 식기심쟁이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한 국방력을 자주 공격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방위 성금에 거뒀습니다. 방위 성금에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대한민국 김대를 현대화 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방비가 너무 많다. 국방비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평균 외국의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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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부서있고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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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 정치가 없으신다고 지 BIG과 그 저쪽으로 지pruch은 지 Anti-vin undergo 이것보다 더 가장 큰unここ이 무엇보다 seus 기능이 되것ڈ comum 미래 Being possible 보존ING orus curve-afarone 전 그만큼 그러지تي 아마 الي것도 미리 돌아와서 даже 이제 미국이 현대적인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현대적인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현대적인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강한 국방력은 유사시의 피해를 최소함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고 할지라도 유사시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해요 전쟁이 발발할 때 이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방력이 무기와 미사일을 다 선제타격해야 합니다. 이 국방력이 무기와 미사일을 다 선제타격해야 합니다. 이 국방력이 무기와 미사일을 다 선제타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나라는 언제도 이것이 땅에 떠나기 전에 다격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29일 참으로 우리나라 공군에 있어서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3월 29일 날 우리나라의 참으로 스텔스기 두 대가 우리나라의 김화시입니다. 이 스텔스기 F-35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발사 시설을 선제타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레이더망이 그쳐져 있어도 스텔스기는 그 비트 레이더망이 안 걸려요. 그런데 비행기가 날라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날라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라만도 모르는 거예요. 그 스텔스기 한 대 가격이요 비행기 한 대 가격이 우리나라 또는 천 억이 넘어요. 천 억이 넘어요. 천 억이 넘어요. 한 대가 그 두 대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스텔스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와 내년 그 다음에까지 40대가 대한민국의 스텔스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오는 날 저 북한 방송에서 막 우리를 공격했잖아요. 그 무기의 강력함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죠. 또한 이 F-35기 스텔스기는 한 대당 여섯 대의 무인 정찰기 무인 비행기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사람 타지 않고 무인 비행기를 여섯 대에 끌고 가가지고 그냥 타격시키는 거예요. 지금 전세에는 미국과 중국의 뉴욕 전쟁 관세 전쟁으로 몸살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 중국에다가 관세를 10%를 25% 올림으로 말 미야마 우리 비 미국 각종국이 미국이 71조의 이익을 얻었다.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의 애플 기업같이 애플의 주가가 201조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201조가 그래서 전쟁은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요즘 전쟁은 한 사람이 완전히 승리하고 한 사람이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싸우면 승장은 없고 둘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화해 가지고 조정에서 협의하면 되지 왜 싸우니까?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화해의 핸드폰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삼성이 좋아지는 거죠. 국제 통화 기금 IMF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모욕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미국 국민들과 중국 국민들이라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피해를 보는 거예요. 북한도 망하고 미국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 의지 않고도 북한과 South Korea 북한의 국방력 아주 국방력을 갖춰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일등라는 위대한 나라 구강한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철저한 나라 사랑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나라 사랑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나라 사랑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사무엘상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주 국방력을 갖춰땄 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 기소가 없는 것입니다. we will not be able to win the war. Therefore, we must have a powerful prayer to thoroughly commit this nation to God's hand.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군대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죠. 그때 이스라엘에 기도원 용산은 300명입니다. but at the time the Israel only had Gideon and 300 men. How 300 men would be able to win against a 133,000 who are equipped with the most cutting-edge weapon. The only thing that Gideon and the followers had was followers had was only a pitcher and a torch in it. So it was impossible for the Gideon's 300 men to win. But when God was with Gideon he was able to fight against 135,000 men of the Midianites. So after the war the people said to Gideon Gideon because of you we were able to have a victory in this war to pray that you and your sons and your grandsons will reign us. In 1st Judges chapter 8 verse 22 Judges chapter 8 verse 22 the people came to And what did Gideon say? Gideon said to them I will not rule over you nor shall my son rule over you the Lord shall rule over you. So although Gideon was triumphant in the war he knew that it was not because of his power it was because of God who gave him victory he confesses that it is this God that should rule over us. We must make sure today also that our nation is not ruled by man but ruled by our living God the Lord of hosts. Secondly please look at the time when the Assyrians invaded 185,000 during the days of Hezekiah Sennacherib sent a messenger and really defamed God and the Israelites and Isaiah chapter 37 verse 1 Hezekiah tore his robe and wore sackcloth and went up to the house of God and prayed to him. He placed a letter that was sent by the messenger from the enemy and prayed to God God these enemies are denouncing you so much like this and so he raised up his two hands and cried out God and Isaiah chapter 37 verse 15 our main text says Hezekiah pray to the Lord saying and verse 17 incline your ear O Lord and hear open your eyes O Lord and sing listen to all the words of Sennacherib who sent them to reproach the living God Isaiah chapter 37 verse 20 he says now O Lord our God deliver us from his hands that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may know that you alone Lord our God so this is how Hezekiah prayed to God at the time prophet Isaiah also prayed along with him the king prayed and God's prophet prayed in 2nd Chronicles chapter 32 verse 20 this is king Hezekiah and Isaiah the prophet the son of Amos prayed about this and prayed out to heaven so 2nd Chronicles chapter 32 verse 20 tells us so when they cried and prayed God's answer finally came Isaiah chapter 37 verse 35 God says I will defend the city to save it for my own sake and for my servant David's sake so first for God's own sake and secondly for my servant David's sake I will defend the city to save it so God promised this so I pray that today God will also promise the same to protect and deliver and defend this nation for God's own sake and for God's church Pyongang Jeho Church how thankful would this be right and also at night God sent the angel of the Lord and struck 185,000 and instantly all 185,000 men fell as dead bodies Isaiah chapter 37 verse 36 says when men rose early in the morning behold all of these were dead all the 185,000 were dead beloved saints such thorough prayer to commit this nation to God will save our nation the founder of our church Reverend Edwin Park have established a Thursday service every week for past 55 years we really pray for this nation in much tears and I pray that God would heed to these national worship services and protect this nation to this day so I pray that from now on we will truly emulate the patriotic faith of our founder founding pastor Reverend Edwin Park so that we will also keep our post of worship as we are here today that you will become the warriors of prayer of the cross so that God will heed to your prayers and God will deliver us from the hands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s and I pray this blessing in the name of the Lord in conclusion a one man's prayer will become the nation's host horsemen and chariot one man's prayer will become this nation's horsemen and chariot prophet Elijah when he was transfigured at the Jordan River his disciple prophet Elisha prayed did this and 2nd Kings chapter 2 verse 12 it said Elisha cried out my father my father the chariots of Israel and its horsemen and so he is confessing that Elijah was a chariot and the horsemen of Israel also after Elijah was transfigured and ascended into heaven prophet Elisha on behalf of his master prophet Elijah Elisha became and the chariots and the horsemen of Israel next so when he died in 2nd Kings chapter 13 verse 14 shows us when Elisha became sick King Joash confessed my father my father the chariots of Israel and its horsemen why did Joash confess that Elisha was a chariot of Israel and its horsemen even if he were to add all the military strength of Israel those military strength cannot part with the one man's prayer of Elisha 2nd Kings chapter 6 verse 18 when the Armeans attacked the men of God prayed Elisha prayed and said strike those people with blindness I pray and then God struck them with blindness according to the words of Elisha that moment at instant so this was an enormous army that was equipped with the cutting edge weapon but they became so obsolete at the prayer of this one man Elisha so such Elijah or Elisha who prayed became the horsemen and the chariots of Israel so I pray that just as our men of prayer reverend of empire became the horsemen and chariots of this nation let us become true disciples so that we can also offer prayer and become true horsemen and chariots of his nation as well please turn to Proverbs chapter 21 verse 31 he says the horse is prepared for the day of battle but victory belongs to the Lord this word also tells u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build a national defense strength to protect this nation but what is even more important is to rely on God to pray to God and commit everything to God why because victory belongs to the Lord so beloved saints today let us become true soldiers of the cross and bear our nation and the citizens upon our shoulders will never miss this Thursday national worship service to become true warriors of prayer and soldiers of the cross yes we may not have much money we may be old we may be sick we may be frail and weak and powerless nevertheless our father whom we believe is God himself who rules over entire world and all creation he is the almighty and the strongest God in this entire world throughout the world what is the nation that believes in Jesus well and have the strongest faith in Jesus as our nation Korea then of course when it comes to economy national defense or culture and everything else we will definitely become number one because we believe in Jesus Christ so let us uphold the will of our men of God as he taught us their patriotism and pray on behalf of our nation and our people so that our nation of Korea will become the mighty kingdom of a priest that will bring about life to all the rest of the world I pray this blessing upon us in the name of the Lord let us pray our father God as we come upon this memorial day on June 6 we are commemorating this day to remember the loyalty and the sacrifice of our fallen soldiers and national patriots father please grant us a thorough awareness of national defense so that we will have a powerful autonomous national defense upon this nation and we will also have a thorough heart of prayer to our living father God so please grant us the power of prayer I pray that our nation korea as it is the one and only divided nation in the entire world and because of this we have still a great conflict and collision between the free democracy and communism father we are in such a tragic state but because we believe in you who lifts up the weak to weaken the strong we pray that you will bless this nation of korea to become a mighty nation and just as our reverend evan part became the horseman and the chariot of our nation let us also emulate such a faithful prayer and become also the chariots and the horseman of this nation and may our father God's amazing work of life be manifested through our nation by becoming true nation of priesthood father anyone among us who is aching in such misery because of our physical weaknesses and illnesses father we lay our hand living this is your hand with undried blood that you shed on the cross now I command your name of Lord Jesus Christ may all the illnesses be cast out may the entire bodies be completely healed now I command by name of Jesus Christ may all the corruption all the darkness and lies of South Korea be cast out may Korea become the number one nation of priesthood in this whole world father believe that you always fulfill all of our prayer requests and we pray all of this in the precious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we're greatly blessed by today's message let's think about the message we have received and seek hymn number 410 470 470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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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봉은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불꽃같은 눈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Father you truly are living God and we give all the thanksgiving to you again today how you visited us with this blessed message to instruct us to teach us what is a path to life for a nation. Father we thank you for awakening us. We confess before you that we are powerless and we pray that we will become the one man who prays to you. And through that prayer may all the holes that may be found in this nation be filled and that you will work ahead of us so that our nation will not fall into the wrong paths. Help us to truly love your word and to really rejoice and fulfill this blessing mission as a nation. Father may the victory be ours and may this nation become the wealthiest nation in the world by fulfilling your will. And although we receive the gift of wealth Father may we never misuse them or never let those wealth lead us into the wrong path. So please help us to become true men and women of prayers. We are so thankful to you so we dedicate these offerings to you and please accept these offerings as sweet aroma and please respond to all the prayer requests that these saints have. We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In Jesus name we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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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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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announcement for today's worship service. We have the following history redemption seminars. In June 7th in Japan, Hokkaido, and June 11th in Tehu, and June 18th in Yeosu, and America, they have also history redemption seminars on 16th on San Jose, and 18th and 19th in Washington, D.C. Also, we have regional history redemption seminars on 8th on Saturday in the southern region, and the 15th in the central region. For the southern region, they have in the Korean Science Auditorium, and also the other one in the Soomyung Women's University. We have now a theme for the summer retreat, and those who become central figures of redemption ministry by receiving the great power from the above. This Lord's Day, June 9th, is a General Assembly Lord's Day. We like to ask all the baptized church members to bring an offering for the General Assembly. So they have a theology symposium in the Grand Intercontinental Hotel on June 10th. And we have a special Modern History of Korea course for the Christian Ministry Academy for the second semester. The theme will be in the Korean War and the thorough national security. So we have a special lecture for four weeks from June 16th after second Lord's Day service by a General, Park Sung-kyu, the General of the Reserves. And we can register at the scene at Joshua St. Cherry. We have a 2019 Love Our Nation speech contest on June 26th during the Wednesday service. And we have a special lecture for four weeks from June 16th. And we have a special lecture for four weeks from June 16th. Jesus Christ. Abounding love of our Father God, inspiration of fellowship, fullness, and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be upon all those who desire to pray to God to become the chariot and horsemen of this nation, Republic of Korea. upon their homes, their workplaces, businesses, and the church before now and forever, evermore. Amen. 이상으로 목요 구겨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